안녕하세요 휘투어스입니다 지난번에 아이 침대를 간이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그때 생각했던 것이 저게 딱 맞는 에어매트를 한번 사보려고 저렴한 가성비 제품을 했는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회전 시트를 딱 했을 때 딱 맞는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하단부에 이런 걸 넣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넓힐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접어서 쓰면 안쪽에 이런 공간을 아이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까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그냥 차량용 에어매트 라고 치시면 보통 승용차 뒷좌석에 아이들이 주차 중에 놀이방처럼 쓸 수 있는 부분을 파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거의 사이즈를 보니까 어느정도 맞는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딱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부는 저희가 원래 박스랑 포탑포티를 넣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에어매트는 발받침대 같은 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쓰시면은 저쪽 부분에 공간도 뭔가 쫙 이어진 것처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